우리 워킹건들 너무 불쌍해 또 왜요? 일하느라 자녀랑 보낼 시간도 없잖아요 워킹데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자녀와 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? 이미 있어요 자녀 돌봄 휴가라고 모르셨나 본데 헐!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그게 원칙상 무금이라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한 학기에 하루 정도는 유급휴가로 하는 게 어떨까요? 오호! 사실상 자녀와의 시간을 선물해주자는 말씀이죠? 맞아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요 받고 따물로! 파산의 경우에는 한 명당 하루씩 보장 어때요?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중하니까 부모님 추진할까요? 오케이 빠르게 가! 그럼 천천히 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나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